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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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부터 5절까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제 마음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문진표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음으로 한번 내가 그러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돌봐야 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섬기십니까? 가정에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 어렵고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건면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의 삶을 다루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우리의 삶도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로서는 맺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우리의 죄된 습성을 버리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 믿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 9월에 단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셨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비서 목사님은 이제 휴가이시겠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 비서는 휴가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싫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름 애를 쓰면서 그렇게 티가 안 나도록 비춰지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계가 명확해지는 게 사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비서로 부르시고 비서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비서는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섬길 분이 있어야 비서지 아무리 혼자 아등바등 애를 쓴다 해도 비서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 와중에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인데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할 자인데 어떨 때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주님을 휴가 보내고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 내 삶에 분명한 믿음의 돌파가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이겠구나 제 삶을 깊이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왜 없는가 주님이 안식어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서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어려운 이웃이 마음에 품어지고 또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돼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기쁨이 되고 또 돈에 집착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다.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제 소원이 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굳게 믿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쭉 봐왔듯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동족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작 살아있어야 할 믿음은 죽고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제 내가 믿었던 그 주님은 오늘 계시지 않는 것인가 그 의심이 성도들에게 자라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형편이 기울거나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항상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나 내 삶에 모진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를 맛볼 때 이것 의지하고 저것 붙들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끝까지 붙들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구약의 속제 제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속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속제 제물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속죄를 했었죠. 그런데 그 제물은 그 짐승은 철저히 죄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고기가 먹고 싶고 가죽을 갖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철저히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거룩한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 그 동등됨 취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러니까 어제도 주가 되셨던 그분이 지금 하늘의 지성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쉼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니 오늘도 주가 되시며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셔서 영원히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도 주가 되시고 오늘도 주가 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이 내가 살 동안 만날 어떤 일이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집요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참 생명이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강권하죠.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 집요하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초라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버리고 이젠 영문 안으로 들어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유대교가 진짜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만 나가고 고난뿐이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지만 아무리 치욕스럽고 고난받고 불이익당하고 사회에서 예수 믿는 곳 조롱당에도 끝까지 영문 밖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이 은혜가 변함이 없으니 오직 찬양만 하며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박미래 목사님 이분이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처음에 청년 때 친구의 초청으로 성탄절에 교회 예배를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어딜 가든 찬양이 그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도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파리가 좀 자유로운 문화이잖아요. 길거리에서든 어디든 그냥 혼자 찬양을 막 지어서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학 중에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돌아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그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했던 삶이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했는가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식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막막하고 홀로 미망이 되어서 갓난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 막막한 상황에 찬양의 가사를 주셨는데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죽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이게 뭐죠? 너무나 막막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시기 때문에 슬픔의 옷을 거두고 찬송의 옷을 추가 입혀 주신 것입니다. 혹시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완전히 기울어서 낭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지금 건강의 문제를 도무지 나을 길을 찾지 못해 마음을 태우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토록 충만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제가 주님 한 분만 더 굳게 믿으며 내 평생에 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누림의 삶을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력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생명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화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어떠한 명예보다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를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뿐임을 하나님 오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 발목이 잡히고 하나님 하나님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악심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새벽에 지금도 실제가 되시고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생명 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여셔서 하나님 그 주님께로 막힘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그리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가 진행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행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주가 친히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 내시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를 온전히 살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하시고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 걸어가신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찬양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 굳게 붙들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만 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물어줄까 하시며 알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내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영원토록 충만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통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생에 살 소망이 그 길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 어떤 변화가 없며 낙심하고 있는 일이가 있습니까 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길이 없어 태우고 있는 일이가 있습니까 사업이 기울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일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바람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심령에 불과의 복을 원하가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산철물이 되셔서 하나님 어제롭게 주가 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왜 바랄 수 없는 한식으로 오늘 중부하시네 내 오늘의 주가 되신 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네 약속하시네 내 오늘의 주가 되신